여러분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원한 사람은 이제 젊은 날을 지나고 60대 접어들었지만 제 자신의 성정 자체가 과장을 하거나 허위를 말하거나 남을 어미하거나 이렇게 생겨 먹질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거나 아예 그런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게 추적입니다. 추정입니다. 예상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전투표 조작설이 선관위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사실인가? 그거는 진짜 허위사실이면 국가의 중요한 그런 행사인 선거를 물러나게 하는 거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사전투표 결과, 선거 데이터는 자연 숫자가 아닙니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게 되면 숫자가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스, 어떤 종류의 숫자에도 규칙성하고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과 패턴이 발견된다는 것은 숫자를 누군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맨 메이든 넘버스, 사람이 만든 숫자가 될 때 거기에 숫자의 규칙과 패턴이 차단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는 자연수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혹은 사전투표 득표율은 아무리 봐도 자연 숫자가 아닙니다. 만든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민정하고 오세훈이 맞붙었던 2020년도 4.15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만든 숫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고민정이 화양동에서 14.7%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앞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14.7%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안 나옵니다. 자양 제4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은 11.8%의 차이값을 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11.8%처럼 어마어마한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양 제3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조작을 하지 않으면 플러스 14.9%처럼 고민정의 숫자가 사전투표수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작한 값입니다. 10에서 15%의 플러스값이 나왔다면 이게 다 조작한 것입니다. 만든 값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4% 나왔다면 다 조작한 값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거의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민정하고 여러분들 더한 값. 고민정이 화양동에 얻은 것이 14.7%입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시당을 합친 것이 14.3%입니다. 거의 두 숫자가 일치합니다. 절반 정도는 더해주고 절반 정도는 빼주는 겁니다. A하고 B시를 다 합치게 되면 약 29.29%가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총조작한율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다 일치합니다. 좌양2동, 좌양1동, 923동 이런 수치는 바로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아 불리는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숫자가 유권자들이 자동자연적에 던졌던 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숫자를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전산조작의 가장 중요한 흔적은 바로 좌우대칭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같은 자료가 바로 2018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보시면 됩니다. 울산시장 등은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6.86%를 더해주고 미래당 합당 후보에 똑같은 비율을 뺀 겁니다. 인천도 여러분들 똑같은 비율을 더해주고 똑같은 비율을 뺀 겁니다. 부산도 여러분 똑같은 걸 더해주고 여러분 똑같은 걸 뺀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일이 표를 수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갈게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수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자연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여러분들 이번에 4월 23일 날 최종 여러분들 변론을 했던 대법원 했던 인천연수월 정의룡 후보하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바쁘던 경우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 표를 여러분 재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여러분 정의룡 후보와 함께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경욱 후보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를 바꿔놓으면 더 쉽습니다. 정의룡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은경욱하고 정의당 후보의 이중희 후보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송도 4동에서 정의룡 후보는 플러스 10.8%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중희 후보를 합치기에는 마이너스 10.7%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송도 4동에서는 민주당의 정의룡 후보는 플러스 10.8%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이중희 후보의 합친 것은 마이너스 10.7%입니다. 송도 2동의 플러스 11.5%입니다.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1.5%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싹 닦은 겁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당선 대칭은 땡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노력해라. 경상도 말 욕 봐라. 나는 당선됐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민경우와 함께 표를 훔쳐가지고 정의룡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한번 보시죠. 10.8%, 10.8%, 11.5%, 11%, 9.2%, 10.3%, 8.6%, 0에서 3%를 넘어서서 절대 안 되는 값들이 10.8, 10.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5, 6.9, 10.3, 9.3 얼마나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 투표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니 선거가 이러니 가능하면 당일 투표 좀 합시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황교안 전 총리를 또 고발하면 어떠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고발하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완전히 뭡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중앙선관위 측이 전혀 양심이 없고 결국 뭡니까? 또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저의 해석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또 그 짓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좀 세상 사람들아 설명 좀 해주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으면 선관위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든지 설명이 납득이 되면 입 다물고 그냥 다른 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고민정의하고 좌우에 이렇게 다 일치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것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 강력의회를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놀랍죠? 110석 가운데 그냥 110석을 차지해버리지.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여러분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강력의회 서초구 제2선거구에서 나온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9.3, 10.1, 10.5, 8.1, 11.7.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방배 4동, 방배 1동, 방배 본동, 반포 2동, 반포본동 다 뭡니까? 이 동산화의 투표소 레벨에서 일정 비율로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좀 더 명확히 보려면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9.3, 10.1, 10.5 나올 수 없는 거죠. 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도 양쪽이 딱 일치합니다. 방배 4동에서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9.3%를 민주당 혹은 밀어주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 합쳐서 마이너스 9.2%를 빼앗고 10.1% 밀어주고 마이너스 10.2% 빼앗고 10.5% 밀어주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뭘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너희들은 욕 봐라. 난 모르겠다. 다 수거도 하시오. 다들 수고해.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검찰 출신들이라는 게 뭐 정치 풍량, 정치적인 그런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야 검찰을 할 수 있고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면 그레이스 초님이 아무리 수학을 못했어도 상대적인 거예요. 윤통이 서울법대를 갔는데 그레이스 초님이 수학이란 별 상관없는 상식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110석 서울시 강력의회에서 그걸 다 이제 훔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동양 사람들 많이 심었을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 출신들은 엄청나게 서울시 강력의회에 내가 좀 제보하라고 하는데 제보가 아직 도착 안 하네요. 광력의회 출신지별로 보면 한 7, 80% 넘지 않겠습니까? 호남 출신들이 그렇게 이제 해먹은 거죠. 앞에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력의회 서초구 제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하고 김진영 이것도 딱 구조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만 잘라가지고 8.3, 7.7, 7.4, 12.9 미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밀어준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8.3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4.2, 2.6, 5.4, 8.2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더 분석해 보려면 이렇게 보면 딱 나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 서초구의 제1선거구의 반포사동보싱위원 민주당 김혜련 의회에게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3%를 밀어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3%를 빼앗는 건데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두 개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자유가 착하게 일치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절반 밀어주고 절반 빼앗고 절반 밀어주고 절반 빼앗고 반포사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똑같은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플러스 8.3, 마이너스 8.3, 플러스 7.7, 마이너스 7.7, 플러스 7.4, 마이너스 7.4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 강력시의회 선거,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서울시장 선거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데칼코마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몰라 난 대통령 됐어 너희들 욕보라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짓들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를 다 요리한 것이 586 운동거들이 했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사전투표 선거되어 있다는 자연 숫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연 숫자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광주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광주의 3구 대선에서 광주 광주시 남구입니다. 8%를 조작했는데 4%를 이재명 대주고 윤석열과 허경영 함께 4%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들은 기절촛봉할 지경이죠. 허경영 후보가 빼앗긴 표 중에서 67.9%입니다. 자기가 얻은 사전 득표수에서 67.9%를 빼앗긴 겁니다. 광주 광식 남구에서 1358표를 실제로 사전 득표수에서 사전에서 얻었는데 사전 득표수에서 922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겁니다.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하나 더 볼까요 광주 광역에서 서구입니다. 6%를 조작했으면 이긴 8%가 아니고 이재명 3%를 밀어주고 윤석열 2% 빼앗고 허경영 1%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얻은 실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14.28%를 빼앗겼는데 허경영은 기절촛봉할 지경입니다. 자기가 받은 1766표에서 1223표를 빼앗겼으니까 70%, 69.26%를 그러니까 허경영은 자기가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수의 7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정확하게는 69.26%입니다. 좌우대칭으로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